아니 노인 운전자는 장거리 운동을 아예 삼가한다고? 냉장 할아버지는? 아니 노인분이 지금 나보다 신체 연령이 낮을 수도 있어 진짜로 빵댕이 아니야? 빵댕이 조심하다고? 연속 과속 빵짓땅! 어? 야 이거 아니었어? 왜Art Not died 그 약 자 근데 일단은 제가 Q&A 영상이나 이런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면허 아직 따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카투사 보직 중에 헌병이 있습니다 근데 헌병은 직접 차를 몰지 않아도 이제 면허가 있으면 헌병으로 차출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재수 때 이제 카투사를 붓고 안 땄죠 그냥 사실은 계속 수능을 또 봤어야 되니까 그 중간에 면허 땄았자 사실 뭐 어떤 미친 재수생이 이제 차 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제 고착화됐죠 제가 이제 그러고 24살로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그때 땄냐 안 땄죠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어야 됐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면허가 계속 뒷전이야 계속 애들은 이제 20살 돼서 따고 차 빌려가지고 슝슝 가는데 저는 아직도 여러분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찍먹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면허 따기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예민은 뭐 한 번에 딸 수 있다 뭐 일주일만 하면 돼 여러 가지 뭐 애들 훈수가 많아요 저 이제 면허 훈수까지 다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식을 한 번 써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도 커 두 번째 이유야 첫 번째 이유는 카투사 대담 두 번째는 뭐냐면 차 멀미 심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또 하겠죠 운전자석에서 운전하면 멀미가 안 나 어쩌라고 앉아 봤어야 알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운전면허 모의고사 40문항 정책 몇 문제 맞추는지 한 번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보통매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 견인을 당한다 이해되셨어?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 잠깐만 운전면허 모의고사에 낚시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750kg 초과 3톤 이하가 소형인지 아닌지 이걸 좀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전면허 모의고사 따위 한 점 있어 NO! 오케 한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친환경 경제 운전 중 그... R200을 아십니까? R200이 뭐죠? 하하하하 R200이 뭐죠? 관성주행 관성이란 말은 뭐겠어? 가던 데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가속 페달을 밟아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오케이 평지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 맞는다 너무 쉬운데? 야 면허도 쉽게 따겠는데? 다음 중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갈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이 도로에 떨어질 수 있다 자전거에 짐을 많이 싣지 않죠 자전거는 속도가 느림으로 크게 신경을 싣지 않아야 된다 신경 써야지 속도가 느려도 자전거는 갑자기 차로를 바꿀 수 있다 야 1번 아니면 3번인데 문제 풀이 짬밥이 있으니까 얘들아 바로바로 답도 올라온다 아쉽네 도로에서 아이씨 야 이런 거는 우리 사고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문제 자체가 봐봐 15, 20, 30, 40이면 벌점 만점이 있을 거야 그럼 한 50 정도 되겠지 그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고? 와 이건 벌점 졸라 높을 거 같은데? 어? 오답률이 이거는 문제 잘못 낸 거야 정답률이 36%밖에 안 되는 건 배제해야 돼 이거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예? 이건 전한길 쌤이 욕해도 할 말 없어 진짜 이건 말이 안 돼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네모하는 기준은 안 맞는 건강검진은 1년마다 아니야? 아 발급된 아 맞다 2년이네 아 맞다 그래 진단서 이런 거 거의 2년이자 효력 토익 같은 거 한국사 능력시험 야간 주행 중 앞차에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건 쉽죠? 안전거리 유지하고 앞차에 제동이 점등되지 않아 알려주고 앞차를 앞지르기 하고 크... 야 근데 거져주는 문제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걸 다 맞추면 되지 않나? 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등이 저렇게 많았어? 자동차에? 주차 2번은 나 견인되고 있으면 빠밤밤 견인되고 있습니다 빠밤밤 이건 아니고 터널 안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1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터널 안에 조명 있잖아 1번 아 씨! 야 터널 안에 괜찮지 않냐 요즘? 잘 돼 있잖아 귀신 나와? 오케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 법령을 외우는 거네 뭐야 사법고시인데? 법령을 외우는데 그냥?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편도 2차로, 고독사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하는 모든 자동차 통행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자 이거는 보기 합성이야 봐봐 3번이 맞으면 1번 2번이 다 맞잖아 어? 나는 그... 그럼 3번이 틀린 거야 잘 찍을 수 있었는데 현재까지 3문제에 가변형 속도 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 가변형? 속도에 대한 제한이 변형돼? 상황이... 그렇죠 능동적인 속도... 야 이거는 한자를 잘해야 돼 변형이 가능해 규정 속도 숫자를 바꿔서 변형... 그게 바꾸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 속도를 정 2에 따라야 된다 아니 바꿀 수 있잖아 어? 야 국토교통부 머리 좋은데?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 안전표의 최고 속도 다를 땐 안전표의 최고 속도를 따라야 된다? 운전 3년 차인데 어렵다고요? 아 뭐야 이거... 가장 바람직한 노인 운전자 장거리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한다 서행 운전하십시오 오케이! 내비게이션에서 들은 것 같아 시간 절약을 위해 목적지까지 쉬자... 아휴... 이건 아니지... 도로상을 주차하면서 규정... 통행 차량이 적은 야간에는 주로 운전... 이거 당연히 3번이지... 그래! 아니 노인 운전자는 장거리 운동을 아예... 아예 삼가한다고? 냉장 할아버지는? 아니 노인분이 지금 나보다 신체 연령이 낮을 수도 있어 진짜로... 도로교통법상 어리... 어이...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한 화두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당하는 경우 서행해야 된다...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도 그렇지...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 있는 거 안전... 그렇죠...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한 후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된다... 아니지 조금 전에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 내가 멈춰야 돼? 야 필기 통과가 안 되나? 3개 맞았는데 지금까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보고 운행할 때 올바른 운행 방법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전멸도 썼어? 야 LOLC 운영이 있었어? 전멸... 3번이죠...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쉽다... 그치 3번이 가장 막 길잖아... 보기가 길잖아... 맞는 소리 했겠지... 앞 찌르기가... 야 이거? 폭주족식 운영... 터널 안은 아니고... 다리 위에서 앞 찌르기 안 하지... 중앙선이죠 중앙선... 나이스! 오케이 기본 개념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보도 아니야 보도? 나이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요게 좀 쉬운 파트인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는 횡단화해서는 안이든다... 그렇죠 위험하죠... 지찬량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실에 도로 횡단화해야 된다... 그렇죠... 안전표지 등에 의하면 횡단이 금지된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화해서는 아니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에 횡단화해야 된다... 뭐야 축치법이야?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일기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반을 하는 경우...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와... 이거 빡센데? 지정차로를 위반하셨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우리 엄마 남북운전이잖아! 나이스! 엄마 탄로라 시켜야겠다 그래! 대한민국 택시 아저씨 다 위반했어 이거는... 야 네비... 네비게이션이 도와준다 진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해는 아니고... 끼어들기 아니고... 1번 3번... 아 맞다 끼어들기 되잖아 민우야! 끼어들기 되잖아 구급차는! 삐요 삐요 아이씨! 나는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고 갔었어 진짜...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한... 아 왜 자꾸 모두 그러시 거야... 베이퍼로 스탠딩 웨이브... 이거 수퍼 아니야 스탠딩 웨이브? 페이드 현상 사라진다고? 하이드로 플레이닝... 오케이 그냥 못 들어본 거... 그냥 면허도 우수하다 형 공부해야겠다...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아 그렇지 차도의 좌측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여자친구랑 길 걸을 때도 차도 쪽으로 서줘야 내가 오른쪽에 서줄게 그럼 차도의 좌측이 되겠죠? 차도 입장에선 내가 좌측이지... 크... 좋다 아니 행신대 왜 중앙이다 이거 뭐야... 배 어려운데? 자갈길 운전할... 저 갯벌 안 가요... 운전대는 최대한 느슨하게... 아니죠... 운전대를 느슨하게 잡는 거 아니죠... 바퀴가 최대한 놈의 접수... 아니죠 속도 높여서... 아... 일곱 문제... 오오오오... 그림 문제도 있어? 절벽... 절벽... 주차장을 바닷물에 저장해? 잠깐만... 강변도로... 그렇지 강변도로 그렇지... 아이씨 이거... 이런 거 맞춰줘야지... 통행할 수 없는 차? 전기자전거 되겠고... 3번 4번 중에 하나야... 아... 이걸 틀려 50%가... 100m 앞부터... 뭐야 왜... 깔때기? 100m 앞부터 도로 폭이 좁아짐... 빵댕이 아니야? 빵댕이 조심하다고? 연속 과속 빵짓다! 어? 야 이거 아니었어? 전방에 저속 화물차를 앞지르기... 앞지르기? 경음기나 상향들을 영속적으로 사용하여 앞차가 양보하게 한다. 전방 화물차에 우측으로 신속하게 차로 변경 앞지르기 한다. 우측에 빡빡한데? 좌측 방향 지시를 미리 안정을 확보한 후 좌측 차로... 이거 안전해 보여. 좌측 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 시도하지 않는다. 나이스! 그치 그치... 편도 1차로... 아 이게 편도 1차로구나... 거리 좁히는 건 안 돼 무리하게. 주의하고... 주의하고... 어? 자전거보다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앞차에... 아 자전거를 막... 아... A보다 B... 아 이거 되게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아 씨... 조금 더 읽었으면...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 차로 변경할 때 방향 지시를 켜지 않았을까? 만날 수 있는 사고 위험? 잠깐만 이거 왼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1차로 후방에서 불법 유턴을 한다고? 와 이거 개 어렵다. 얘가 지금 느낌이 안 좋네. 쎄해. 약간 빨간차인 게 느낌 쎄. 아니 오토바이가 어딨어? 있었어? 반대편 차량에 전조동 불빛이 너무 밝을 때 안전... 아우 눈 아파 씨. 눈 아파요. 말로 하면 안 돼? 4번, 5번 아니고. 폭병 여부 포방 마련내. 아... 아... 차 사고 내겠는데? 마지막 문제. 다음 상황에서 오르막길 올라가면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저게 중요한 게 많이 들었겠지. 어? 안 보여 이거? 어 결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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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나 재수야. 아 야. 야 1종 안다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아? 아니 카니발. 나 둘째까지만 날 거야. 나 둘째만 날게. 최대. 미래의 와이프하고 잘 협의를 해볼게. 자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분들 면허 따신 분들도 있고 안 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또 댓글로도 많이 훈수. 여러분들이 훈수를 할 때가 됐습니다. 면허 훈수 좀 부탁드리고. 열어준 표현들. 조금 핵심 표현들. 외우고 가면은 그래도 2종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지 좀 많이 추천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발.